구원 너무 아꼈던 거 같아 전편에는 그렇게까지 많이 아낄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쓸 것 쓰고 아낄 것 아껴겠네. 망치에 조금만 아껴니까. 지금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렉이 걸려요. 프레임 대략 생긴다. 고치고 있다고 하네요. 단건. 고무소 허전이잖아. 고치고 있다고 하네요. 1, 2, 3, 4 가젯 쓰면서 체력으로 버티는 것도 방법이겠네 역시 강력한 건 총이지 가젯 또 4번이요 이거 5번 맞아? 4번 아니야? 아닌가? 4,3,2,1,5번이네 아닌가? 0이 없으면 4번인 거 아니야? 4,3,2,2,1,5번이네 지팡이 또 나왔다 나비에 약합니다 나비에 약합니다 약합니다 망가진 가재도 하나 올라가는데? 극심한 소련 숫돌이 4가 최대가 아니라 5까지도 올라가네 숫돌 쓸 때 조심해야겠다 피해를 입히고 마비 그나마 한 번씩 망치를 강화가 5짜리도 강화면 4짜리되네 망치 컴팩트해졌다 사과에 안쳐먹어 두 마리 잡으면 레벨업이니까 뭐 크게 상관없긴 하다 지팡이 사과 알러지가 두 마리 잡으면 어차피 레벨업이고 두 마리 잡는거는 문제없으니까 사고는 몸을 무겁게 할 뿐 어? 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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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적은 오직 싸움과 술에만 신경쓰지 그거 완전 인간 쓰레기 통탄 망치 좀 써야겠네 이마빈 망가진 가죽 싸울 것 같습니다 끝나고 레벨업이니까 그냥 넘어갈까? 근데 이거 풀댄 맞으면 죽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이거 망치, 전기, 충격, 숫돌 이런 것들은 가방에 넣어놔야겠다 이걸 10대발넣네 나쁜 놈아 숫돌은 지금 쓸 게 아니네 잠시 빼놓자 망치랑 전기, 충격 잠시 빼놓고 딜카드 넣어서 싸우자 2원, 2원, 1원 3원, 3원, 3원 삽 이것도 되게 좋은 거 줬던 걸로 생각하는데 쌍거 사자 일단 힘센 아가블린 다 큰 오징어랑 덜 큰 오징어랑 같이 있네 통탄 두개 넣고 냉동오징어 만들자 유기한테네 근데 저주 저주 걸리면은 눈이 줄어들나 어? 저거 번역 안 돼있다 오징어 두번째 스킬 칠 회복하고 칠 회복하고 저주가 이제 50%로 발동이 안 돼요 아다블린 음 총 쏴 부왕 부왕 슈퍼몹은 다 영어로 나오더라구요 딜카드 없으니까 통탄 하나 빼야겠다 크리스털도 잠시 빼고 아 딜카드가 없는데? 망치 들고 가야겠네 아 그러면은 숫돌도 들고 가야지 숫돌 질 좀 해야겠네 통탄은 바로 옆바꿔 먹고 딜카드가 없어 육다리가 안 나온다 숫돌 질 해야된다 숫돌 질 해야된다 숫돌 질 해야된다 어 육 빨리 뽑아야된다 저주에 걸리게 한다 육소해봐 됐다 육하나 더 뽑아야되는데 잽펀치 훅 숫돌 질 해야된다 사이드킥 생각해보면 짤비면 적어네 디펙트 파지직이네 리듬드Q 리듬Q 완벽 좀떨 Type 2 유리 이미에 스치만큼 빙견은 또 뭐야 장비 복제 숫돌 두 개면 무관하냐? 아씨 근데 숫돌이 내구도가 그대로 복제되네 야 그럼 안되지 위조 위조 개꿀이지 딜 카드가 너무 없다 흠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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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빙결먹엉 이거 바리케이드구나 흠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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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살을 두 개나 흠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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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육사비 약살이 잭여 엘베 나비 너겅 혼란은 맞을만하네 탈댐 넣으면 잡을 수 있지 토치램프 스토드 숫돌 가젯은 슬고가 없어 지팡이 통탄 통탄에 약하네 있나 코딱 코딱이 통탄에 약하니까 통탄으로 코딱 잡으면 되겠다 어차피 요거 again 우선 바닥을 이용하느라 지팡이 로봇 지팡이 아주 강날로 로봇 로봇 뼈 아 지팡이 한 번 더 써야 되네 지팡이 쓰고 지팡이로 이제 고리버들 잡으면 되겠다 고리버들이 화염에 약하니까 양수 혼나감 딜카드 다시 사해줘 채찍 숫돌 강호할까? 그러면은 내구도 다시 차는데 숫돌만한 게 없겠다 지금은 불댐으로 고리버들 잡고 스웩 넘치는 거 보소 찰싹 찰싹 벤씨 머검으로 반갈죽 가능한데 지금 덱 제일 센 타이밍인데 지금 덱 제일 센 타이밍인데 아 넌 뒤졌다 아 아이 복제 아깝다 뭐 가도 어쩔 수 없지 이거 턴터 보낼 수도 없는데 벤씨 반갈죽 아아아아 별 꺼져 지옥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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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나왔네 같이 가자 지옥불 숫돌 크리스탈 열쇠건 요거 밖에 없다 도매랑 도매랑 들고 가야 딜 안 모자랄까? toe 다를 게 markets 52 2 이 조합이면 딜이 모자랄 것 같긴 한데 에아트리츠 에아트리츠 어차피 주사회는 틀린 표현이 없어? 한자로만 주사위를 표현하려다 보니 나온 말인가 봐 주사위를 쓰는 우리말인가? 뭔 소리야 갑자기 유한은 유한은 찌리 유한은 유리 유리 딜은 충분할 것 같은데요 근데 아와 6제비 근데 고정 데미구나 야 그래도 억울하다 16딜을 넣냐 개 에반데 10딜을 잡겠네 10딜을 잡아먹는다 10딜을 잡아먹는다 10딜을 잡아먹는다 너 정말 끈질기구나 조은 여전히 진정으로 바라는걸 얻으려고 하는거니 승리에 집착하고 돌려 조작tam 에잉 해골이야 판모하러 가자. 와 아이스라임. 꿀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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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로콜리. 꿀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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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꿀렁. 저거 부엉 부엉이 많아 생각나네. 탕수육 부을까?